휘슬이 울렸습니다 분위기가 다른 양 팀의 전반전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뒤쪽으로 내줍니다 공간이 있어야 슈팅! 벗어납니다 일단 변칙적인 세트플레이를 한 차례 가져갔고요 소아리 내립니다! 약간 잠잠해지기도 했고요 일단 이 장면 되겠습니다! 슈팅! 막힙니다! 류지수 골키퍼입니다 박예은 나희 돌아섰습니다 나희 막힙니다! 이번에도 류지수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단 나희 선수의 이런 끊임없이 정말 많은 슈팅을 막아내고 있거든요 해더 늦게 떴어요 막살 쪽! 자 이번에는 득점에 기록하고 있는 나희 선수입니다 우첸도 막고 굴절이 됐어요 막힙니다 경저한 수원의 박예은 선수입니다 오른발 낮게 가요 뒤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골! 골! 아하! 그러나 지금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선수를 투입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여 역시나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내줍니다 박스 한쪽! 굴절! 잡아냅니다 다시 한번 득점 랭킹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 기량뿐만 아니라 이 선수들이 좋은 그런 패스들을 보여줬다 보여줬다라는 거거든요 대박 박스! 득점입니다! 또 한번 나희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2래요 소와린 소와린 박스 박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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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번 막아내고 있는 류지수 골키퍼입니다 제발! 그만해! 일어나면 다 죽어! 굴절이 됐어요 오첸도입니다 우첸도 갑니다 우첸도 숏! 낮게 깔아줍니다 잡아놨어요 과연 우쿼! 파고듭니다 내줍니다 이세진 뒤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대로 숏! 엄청난 득점이 터집니다 스코어 4대2입니다 양 팀의 경기 최종 스코어 4대2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5대2, 이제 5대2, 당국, fuckin thành, 이어져요 6대2, 당국,